영화 모리스 리뷰입니다. 극장가의 재개봉 열풍이 불고 있어서 매트릭스처럼 90년대 후반 영화들도 재개봉하고 있죠. 모리스는 1987년도에 개봉한 영화로 주연배우인 휴 그랜트의 젊었을 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리스가 국내에 재개봉은 아니에요. 첫번째 개봉한 거라 그래요. 1987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왜 지금 처음으로 개봉하느냐 영화를 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1987년도 우리나라 관객이 수용하기에는 꽤 센 주제인 거예요. 이 영화 시사회에 제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갔어요. 그 사람이 남자였는데 받고 표고받고 커플석에 앉았어요. 거기가 편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남성 동성애 영화. 큐어무비라고 보통 부르죠. 큐어무비더라고요. 87년도 우리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였죠. 영화 도입부에 바닷가에서 어떤 선생님이 어린 아이한테 남녀의 성관계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해주는 성교육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성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 소년이 영화 속 주인공 영화 제목이기도 한 모리스입니다. 그 모리스가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동성애의 욕망을 발견하는 그런 스토리. 그게 모리스의 내용의 전말이에요. 영화 안에서 연동이란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마치 금칙어처럼 쓰이길래 무슨 뜻인가 하고 집에 가서 찾아봤더니 미소년 하고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더라고요. 영화의 무대는 1990년대 초반 20세기 초반에 영국 상류사회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사회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극중 등장인물 두 명 가운데 휴 그랜트가 연기하는 클라이브는 정치인이 되고 영화 속의 진짜 주연인 모리스는 금융계에서 일을 하게 돼요. 자기 안에 있는 동성애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20세기 초반 영국에서 동성애는 처벌 대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잡히게 되면 풍기문란죄로 잡혀서 태형, 매맞는 거죠. 태형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죠. 이처럼 당시에 금지된 어떤 연애 감정, 동성애 감정을 영국이라는 그 계급사회하고 잘 결합시켜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노련합니다. 극중에서 클라이브, 휴 그랜트. 휴 그랜트는 세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은 동성애자인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순탄한 삶을 살도록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주인공인 모리스는 클라이브라는 그 친구의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 가운데 청년이 있어요. 근데 얘도 또 동성애자네. 신분이 다른 하인하고 연애를 해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는 그 동성간 연애를 계급이 낮은 어떤 사람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모리스의 결정인데 이게 영화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자기의 성정체성을 수호하면서 위험을 감당하는 그 모리스의 결단. 이게 아마 동성애 문화에서 환호를 받은 어떤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런 당대의 어떤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정체성을, 성정체성, 자기의 성 욕망을 지켜나가는 모리스의 태도가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 두려움하고 씨름하면서 자기의 본질, 자기의 욕망을 지켜나간 이 모습이 오히려 동시대 일반적인 연애, 일반적인 연애사의 어떤 불행 내지 본질을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헤어진 남자친구 혹은 썸타던 남자친구한테 화풀이할 목적으로 무고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폭발한 게 저는 미투 라고 봐요. 미투에는 잘못된 가해 남성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남자가 실은 썸타다 혹은 연애하다가 불행하게 헤어졌을 경우 여자가 그냥 폭로해서 무고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요즘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그런 불행했던 연애사의 풍경이 이 영화를 통해서도 환기가 됐어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 모리스가 자신의 동성 연인, 하인하고 박물관에서 작품을 구경하다가 옛날에 자신한테 남녀의 성관계가 어떤 것이 따로 성교육시켜준 그 선생님들을 만난 장면이 있는데 거기가 봤더니 대형 박물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봤죠. 대형 박물관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아시리아 왕의 성물을 지키는 라마수라는 석상이 있어요. 그 석상 앞에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유심히 봤는데 그 주인공 모리스하고 그의 청년 애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라마수의 석상에 다리가 다섯 개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원근법을 묘사하다 보니까 네 개의 다리를 다섯 개로 만든 건데 얘네들이 다리가 다섯 개로 웃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동성애에 대한 약간 좀 재밌는 풍자처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11월 7일 개봉하는 모리스를 저는 10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언론 배급 시사별로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별점 4개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영화의 주제가 동성애에 한정돼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영화였어요. 6월 30일에 2주셔서 감사합니다.